안녕하세요. 오늘 직회의 제작 1대 카오나 멘토 세대님이 임재범의 노래로 임재범을 느낄 수 있는 임재범의 테라피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감정이입하시고 전나단체. 트레이닝 영상 한번 오늘 담아올게요. 저는 식물에 물어줘야 되니까요. 류수 선생님이 아까 했던 공작들 보셨죠? 네. 그런 공작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푸는 공작입니다. 그래야 일반적이나 무리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어깨가 자꾸 피시는데 여기는 역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재미있어야 돼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재미있게 하죠. 재미있게. 재미있게. 네. 일단은 뮤즈사님이 먼저 한번 할까요? 네. 뮤직비디오에서 한번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태타에서